뛰어서는 안 되는 곳에 제 심장이 띄고 있습니다. 보지 말아야 할 곳을 계속 보고 있고요.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계속 발이 향하고 있습니다. 저다가 하필 시커먼 마음을 붙게 된 거지. 아까 나 봤죠? 공원에서.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 무시해요. 내 문자는 왜 씹고. 안 온다고 해서 신경 쓰였고 나 줘서 반가웠고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웠어요. 그니까 한번 행복해 보세요. 이렇게 촉촉하더니 언제 멈추는 척도 했지. 이 경원에서요. 걸리는 건 하나씩 하나씩 다른 건 다 넘어가지는데 딱 하나. 난 이재한 씨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걸려요. 근데요?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? 내가 다 아정씨 좋아해서 괴로울만큼 좋아해서 MILA Corp. 내가 꽈란은 편과 sempre 생각해 보세요. 방송에서 반za g